와! 진짜 좋아요! 뭐뭐? 엄청나요! 엄청나요! 안녕하십니까? 일본 산지 3일 된 한국 남자 김경식입니다. 오늘 제 여자친구 쿠리코가 저한테 퇴근하기 전까지 맛있는 음식을 본인을 위해서 하나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마트에 가서 우리 쿠리코를 위해서 찐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일본입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해요? 진짜로 2800엔으로 출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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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에 아티스트 기름에 무섭습니다 대파를 구워줍니다 단은 반려방알만을 제거해 주세요 egg egg 그랬던 뒤 힝 레시픽 육수 오늘 오일을 중간에 소금을 넣어주세요 모짜렐라 김밥 1costal 소금 양파 양파 고추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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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양파 양파 계란 치킨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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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 소금 물 물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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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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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ations 우유 마늘 소금 парchine Best time 간 계란를 不gil rue pleased 金魚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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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와 마늘 오이와 마늘 오이 마늘 양파 융 Nate 대파를 동马 양파 변이 감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어. 왜 그러지? 빨리 먹자? 너무 고마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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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체크했어. 정말 맛있어. 진짜? 저는 생각보다 엄청나요. 그리고 끝.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근데 이 밑이 더 맛있을 것 같아. 아, 이게 뭐? 하늘삼? 전부 입이 치즈야. 와, 맛있어. 이렇게 믹스해서. 와, 진짜 맛있어. 아, 이거 사용할 수 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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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리고 자가이모. 다시나. 다시나. 진짜 맛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지? 리사치? 아니, 아니요. 제가 지금 시켜봤으니까. 뭘 리사치? 다행이다. 맛있겠어. 정말 맛있어. 이게 뭐 포인트가? 포인트는 찜닭은 돼지 안에서 찜닭은 돼지 안에서 침닭은 돼지 안에서 저는 사랑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이게 내가 사랑이야.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어떻게 먹어도 되는지. 소스는 어떻게 만들어버린지? 네? 콜라. 진짜? 진짜 맛있어. 콜라가 70%, 수이스는 30% 정도. 매일 맛있어. 매일 맛있어. 정말 맛있어.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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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몇일이면 1500 정말? 엄청나요 네 외국에도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해요 진짜 맛있어 으음 리액션이 많아요 어머니 끝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